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은 우리 학원의 일상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플러스 40짜리 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안수안 아주 식병이 반짝반짝 거리네요 여기는 이게 막 플러스에 연습이 들어가는 수안수안 그동안 학원에서 열심히 갖고 가면서 이제 막 플러스에 들어가는 게 비교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미스터 몽시 아주 뭐 생치 식자리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열발리가 식자는 바이프입니다 낡아서 이 더운 날씨에도 군소리 한마디 없습니다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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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훌륭한 친구입니다 정신상세가 제가 존경스러울 정도로 너무너무 열심히 합니다 사람들하고 조금만 더 신화력 있게 생활을 해주면 부족함이 다 채워질 것 같습니다 우리 동근이 우리 동근이 이게 좀 40짜리 플러스 시향 긴 긴 긴고 다른 데도 3짜리가 하나 들어와서 이런 존중의 항모소스를 한 곳에 가려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아내의 이 아내의 일을 이런 막 은 인생은 산만한데 성격이 고심해서 시간은 좋은데 성격만 자아 조금 더 와일드 하게 벗기면 손 잡을 상처가 고소하시네 일반 연장 조건소 경력도 많고 헌재지도 많고 경치만큼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. 역시나 우리 서기에는 오늘도 변함없이 자리에 없네요. 참 겨울맛이 풍부입니다. 이거 어디 뭐 하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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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노래도 불러도 말을 안 들으니 참 속이 상합니다. 용접고 잘하지도 못하면서 꽁손이면서 맨날 부스에 없고 우리 미스터빈 앞으로 이렇게 수술이 풍자리 즐거운 수술인데 겨울 맛 좀 이특기의 이특기의 되는 데는 선수입니다. 선수 집에 가기 좋아하고 내성발뿐이 따고 집에 가기 좋아하고 우리 모기 열심히 합니다. 화이팅 하세요. 부위 한번 해주세요. 다시 왔습니다. 마이너를 치기 위해서 면을 좀 더 시키고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USA 성격이 아주 과약합니다. 지폐이 모릅니다. 맞나? 우야 아까 계속 열로마스고 주식을 시작합니다.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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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주실 수 있어 좋아. 잠시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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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!". 문학원에 온 지 2주! 2주 정도 된 친구입니다. 아주 손질류나 다르게 피나 Messenger 입니다. 뭐 개인적으로 뭐 다른걸 다만하자면 제가 잘 가르친 것도 있습니다. 사실이니까 아니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이제 다 사회촌열생 나이 26살 근데 제대하고 사회에 나와서 이것저것 하다가 이 일로 접어들었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조용히 해서 용접사로서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보시고 있지만 용접의 용도는 오늘 친구가 2주만에 이 정도 용접한다는게 상당히 놀라운거에요 제가 본인이 제가 잘한것도 있지만 제가 잘한건 일부입니다 본인이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아직 부족한댐구만 부족한건 부족한건 많지만 그래도 잘되고 있습니다 자 파이팅 한번 이리와 갑시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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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